송래공원의 도롱룡 38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10분 롱테이크로 도롱룡 유생 한 마리를 계속 추적하면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단 1회 시도로 성공했습니다. 촬영에 협조해주신 도롱룡 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시작부터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해주셨으며 약 10분 동안이나 숨지 않으셨으며 입도 크게 벌려주시고 사냥에도 실패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드라마틱하게 퇴장해주셨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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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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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